전기설비 파트 올해 2021년부터 KCD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약간 달라진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전압 부분이죠. 저압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선 색깔이 약간 달라진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설비의 개요적인 측면에서 전압을 먼저 해놨어요. 개요 부분에서 전압 개념을 먼저 다루고 있다. 전압. 전압적인 측면에서 전압이라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대기도, 고압과, 최압과 있다시피 그래서 전기도, 전기적, 전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보통 전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전압은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제 저압 기준하고 이제 고압 기준 그리고 특별고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특별고압.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험은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교류하고 직류전류. 자 전류에는 교류전류하고 직류전류가 있죠. 전압과 전류가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직류고 그 위상 주기를 가지는 것이 교류전류가 됩니다. 이때 저압의 기준에 과거는 교류가 600볼대지인데 지금은 1000볼대지가 됐습니다. 자 1000볼대지 이하를 저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류는 1500볼대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졌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고압은 1000에서 초과해서 바로 7000볼대지 이하까지를 교류의 고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류는 1500볼대지 초과해서 초과해서 7000볼대지 상한선은 똑같습니다. 이하를 우리가 고압이라고 하고 나머지 특별고압 개념이 됩니다. 자 특별고압은 동일합니다. 둘 다 7000볼대지 초과의 개념이 됩니다. 직류나 교류는 둘 다 7000볼대지 초과를 특별고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저압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고압의 출발점이 달라지겠죠. 현재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제 교류전류의 저압기준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문제 고압기준이 한번 지문에 언급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 2번의 전류 개념이 나오죠. 전자이동이 전류죠. 그래서 이제 전류에는 교류전류하고 직류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것이 직류고 교류는 세기와 방향이 위상을 가지죠. 주기를 가지는 것이 교류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류하고 교류전류의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것을 간단히 구분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직류전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핸드폰도 직류전류, 밧데리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것은 전화나 통신설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전기시계 같은 것 그리고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직류 써요. 그리고 전기시계 전차, 지하철 같은 전차 이런 것들이 직류전류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교류를 많이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것이죠. 전등 관련 것, 그리고 열을 내는 전열설비 같은 것 이런 것들 강전설비는 거의 대부분이 교류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력 돌리는 데 있죠. 펌프 돌린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게 있죠. 엘리베이터는 저속 엘리베이터 이런 것이 교류전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98페이지 저항 개념이 나와요. 자, 이제 도선의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이 저항이죠. 저항은 이제 전선의 고유 저항, 또는 도선이라고 해도 돼요. 전선, 전선의 고유 저항, 이것을 비저항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전선의 길이죠. 전선의 길이를 전선의 단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전선의 단면적,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저항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는 비례의 관계죠. 저항은 비례의 관계가 되겠고 단면적하고는 반비례의 관계가 됩니다. 반비례의 관계가 승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럼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전선의 단면적이 주어지면 반비례예요. 예를 들어서 단면적을 2분의 1로 축소하면 저항은 2배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단면적은 4분의 8D의 자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 지름이, 직경이 주어지면 주의하시는 거예요. 전선의 굵기, 바로 직경이 주어졌을 때, 직경, 지름이 주어졌을 때 지름 개념이 주어졌을 때는 제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선의 단면적을 2분의 1로 축소하면 저항은 2배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선의 굵기, 직경을 2분의 1로 줄이면 2의 자성이 되니까 저항은 4배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에 대해서 구분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598배 하나의 주파수 나오죠. 1초간에 얼마만큼 위상차를 반복을 했네요. 그 횟수가 우리가 주파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주파수는 헤르철 단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주파수 60헤르철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도 주파수 경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파수가 커질수록 좋죠. 그래서 5G죠.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5G가 있을 때 얼마의 주파수 영역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4번에 보면 50헤르철 지역의 기기를 60헤르철 지역에 사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나, 그건 전동기에 대해서 해라죠. 그러면 헤르철가 증가되면 전동기의 경우 회전수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회전수가 증가가 되니까 일반적인 효율이 상승되겠죠. 그만큼 회전수가 많아지니까. 똑같은 전력인데 주파수를 다르게 했다니까 우리가 회전수가 증가가 되죠. 그럼 당연히 효율이 상승하겠죠. 그러면서 무부화 전류는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격출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징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률은 양호해지겠죠. 그 측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과 역률에 대해서 해놔세요. 자, 전력에는 보통 피상전력 개념이죠. 보통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피상전력은 유효전력, 쉽게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유효전력이 있고 아무 일에도 못 쓰는 무효전력이죠. 그래서 전기가 전혀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전력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피상전력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일반적인 유효전력은 유효전력 개념은 증류전력일 때는 전하 곱하기 전류를 하면 되는 거죠. 전하 곱하기 전류가 증류전원에서는 우리가 전하 곱하기 전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교류전류에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상교류전류의 경우 유효전력은 단상 단상교류전류일 때는 이때는 유효전력의 개념이 전하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류를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역률, 고생. 그러면 보통 교류전류는 전하과 전류 위상 차이, 주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역률이라고 하죠. 그러면 역률이라는 것은 역률은 이거죠. 쉽게 분모가 피상전력이에요. 전혀 일을 못하는 전력을 합친 것을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입니다. 유효전력의 비를 나타낸 것. 그래서 이것이 역률이에요. 역률, 식으로 나타내면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 값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역률은. 그래서 이 역률 개념을 곱한 것이 단상교류전류예요. 그런데 3상일 때 루트 3만 더 곱해 주시면 유효전력 개념이 나옵니다. 3상교류전류일 때는 그 점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지로 역률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유효전력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실제 에너지에 사용된 전력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역률이 1이 될 때는 관계없지만 역률이 1보다 작으면 역률을 개선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제 역률 개선 장치가 콘덴스예요. 역률 개선 장치가 이 콘덴스가 됩니다. 콘덴스. 그래서 이제 이 콘덴스는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하에 이 콘덴스는 병렬 배치를 합니다. 병렬로 배치해서 우리가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콘덴스의 경우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전동기나 이런 것, 전동기나 형광등 이런 것은 역률이 1이 안 돼요. 그가 주로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비가 1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백열등은 이게 역률이 1이 돼요. 피상전력, 유효전력의 비가 1이 되는데 전동기나 형광등은 역률이 1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 장치인 콘덴서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 건축부는 일일이 기기마다 설치해 역률을 개선해 줄 필요가 없고 변전실에서 고압용 콘덴서로 역률을 일괄 개선해서 공급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서 60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에 설치함으로 얻어진 호가 일단은 설치할 때는 병렬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률을 개선해 주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전기요금 절감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압 강화가 경감됩니다. 전압 강화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전압 강화라 해요. 그래서 전압 강화가 경감돼요. 그러면서 설비자 용량의 유유분이 증가가가 됩니다. 유유분이 증가가가 되고 그다음에 배전선이나 변압기 손실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그 측면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강전설비 쪽에서 우리가 보실 때 601페이지 간선 부분이 나와요. 간선이라는 것은 거기 간선이 나오고 그다음에 603페이지 분전반 나오고 그다음에 뒤쪽에 풍기회로의 개념이 나오죠. 605페이지에서. 그러면 주배전반이 분배해주는 배전반이 있으면 이건 보통 지하에 있죠. 배전반. 그래서 배전반이 있고 각 층에 크면 분전반이 각 층에 몇 개 되겠죠. 그래서 분전반 패널보드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분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파트에 주택용 분전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전반이 각 층에 있어요. 그다음에 배전반에서 분전반에 전기가 가기 위해서 배선을 빼줘야 되죠. 선을 빼야 되죠. 이 선을 우리가 간선이라고 하는 게 이 선을 간선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분전반 패널보드에서 무엇이 나간다. 여기에서 분기개폐기가 있잖아요. 차단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분기개폐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차단기 쓰는 거죠. 차단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등이나 콘센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에어컨 이런 거. 이런 콘센트 등등등 이런 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로가 분기해로라고 해요. 이것을 이 전선을 분기해로라고 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분전반에 뭐 들었는가 하면 누전차단기 들어있고 아파트로 보면 누전차단기 있고 이 분기개폐인 배선용 차단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배선용 차단기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차단기들은 고압차단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니까 이 차단기들은 저압용 차단기가 되는 거예요. 저압용 차단기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압의 기준은 교류는 1000볼대지 이하를 우리가 저압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파트에 세대에 공급되는 것은 220볼대지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간선 설계 순서가 3회 때 나왔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혹시나 해서 601페이지 나뭇가지 수지상식이 있어요. 나뭇가지 수지상식은 601페이지 하단 그림은 제일 자축 그림이에요. 배전반에서 분전반이 여러 개 있어요. 간선이 한 가닥만 나은 것이 나뭇가지식 수지상식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간선이 여러 개의 분전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수지상식 나뭇가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간선에 분전반이 연속으로 연결됐죠. 그렇다 보니까 말단 분전반의 전화 강화가 큰 방식이 바로 수지상식 나뭇가지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나뭇가지 방식은 간선이 하나만 나가기 때문에 설비비 비용은 쌓아요. 비용은 쌉니다. 그 측면을 간단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대규모 건물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평행식 개념이 나오죠. 자, 평행식을 개별식이라고 돼요. 평행식 개념. 평행식을 개별식이라고도 칭해요. 자, 그러면 배전반에서 각 분전반 하나의 간선을 다 따둔 이런 형태가 바로 평행식 개별식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간선에 하나의 분전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범위가 좁은 거죠. 축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간선에 하나의 분전반이 있기 때문에 분전반마다 간선마다 전화 강화가 균등화된다는 거예요. 계속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강화가 균등화되고 그런데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간선은 인위식 하나씩 다 따야 돼요. 그리고 너무 대규모가 커지면 배선에 혼잡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평행식 개별식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건물은 이 평행식 개별식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선방식 또는 전기방식이라고 칭합니다. 전기방식 그래서 이제 이 전기방식 개념이 우리가 봤을 때 분전반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노출되어 있는 게 없고 매립형은 안 보이죠. 여기 선이 이렇게 내선이 있었잖아요. 삼상사선식에서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무슨 색깔이 있었는가 하면 각의 저 색깔이 있었죠. 흑색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흑색이 있었고 각의 흑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적색 그리고 청색이 있었어요. 청색 그리고 무슨 색깔이 있었는가 하면 이게 백색이죠. 중성선은 백색 또는 회색이었잖아요. 회색이었죠. 자 이 색깔이 있었는데 이것이 올해 교정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보통 이걸 L1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갈색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갈색이 되고 그리고 이 흑색 그리고 청색이 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색 이것이 회색이고 그리고 백색 또는 회색이 중성선 N상이 바로 뭐로 바뀌는가 하면 여기 N상이죠. 중성선이 이것이 청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죠. 그리고 접지선이 이 접지 이제 접지선은 각은은 녹색 또는 녹황교차색이었죠. 녹황교차였는데 이 규정이 이 접지선이 이거 언제 이걸로 바뀝니다. 녹황 녹색과 항색의 교차된 선이 교차되어 있죠. 같이 색깔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적용기준은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다 못 바꿔가지고 유예기간을 원래 2018년도에 바꾸어서 이걸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실무적인 측면에서 아직 못돼가지고 이것을 1년간 유예기간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중성선 N상은 청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백색에서 그래서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면 봐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603페이지 분전바 나오죠. 그래서 모든 전기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분전반 패널보드를 설치합니다. 고장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신속히 수리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퓨전하대 지금은 차단기가 들어있죠. 자동차단기 형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604페이지에 온 분전바는 매청의 부하의 중심에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고천건물은 파이프 샤프트 부근에 다 설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제가 남은데 분전반의 용량적인 측면에서 분계로 길이는 30m 이하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분기해로의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좌항이 커지죠. 그래서 30m 이하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605페이지 분계로 구성시 유의사항 될 수 있으면 같은 회로 동일 회로로 처리해 주면 돼요. 그런데 자 섞기가 있는 아웃넷의 경우는 이것은 별도 회로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웃넷이라는 것은 전기 인출하는 부분이 아웃넷이죠. 쉽게 콘센트 뒤에 뜯어보면 철지 틀함이 있어요. 전기 인출에 쓸 수 있는 그 부분을 아웃넷이라고 해요. 그러면 섞기가 있는 아웃넷은 별도로 하라 이겁니다. 그럼 섞기가 있는 장소에 아웃넷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쉽게 욕실이나 아니면 에어컨 쓰는데 그럼 에어컨도 우리가 물이 생성되잖아요.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섞기가 아웃넷이니까 별도 회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잖아요. 아파트에 분전만의 차단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기개폐기가 많죠. 그걸 개념을 우리가 알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전등하고 콘센트도 원칙은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각각 해야 되는데 소규모 주택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같은 회로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분괴로는 별도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해서 배선용 차단기 사용해서 사고의 범위를 축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전설비 뭐 수변전설비라고도 하고 변전설비 이렇게 칭하죠. 그러면 이 수 넣어도 되고 빼도 관계없습니다. 쉽게 변압기입니다. 자 고압의 전류를 우리가 바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사용전압 전류로 바꿔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변압기 부분이 수변전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변전설비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부하설비 용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하설비 용량 산출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부하설비 용량 산출을 먼저 합니다. 그럼 부하설비 용량은 부하 밀도에다가 왜 그런가 하면 부하 밀도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일일이 아파트라고 해서 일일이 다 모든 부하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각 세대마다 다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다리미 몇 와트짜리입니까 이런 거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드라이기 얼마고 냉장고 얼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놓은 거예요. 부하 밀도 건물 용도마다. 부하 밀도에다가 연면적을 곱해서 부하설비 용량을 산출해요. 그러면 부하설비 용량만큼 변압기를 결정하면 변압기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용률이나 부동률, 부하율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용률 개념은 수용가에 사용하는 유리로서 자 이거죠. 부하설비 용량이 이거는 시험 많이 냈죠. 부하설비 용량을 최대 수용전력, 분모가 부하설비고 분자가 최소, 이걸 백분율 한 것이 수용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률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률, 부동률 개념은 합성 최대 수용전력을 분모에 두는 거예요. 합성한 최대 수용전력을 분모에다 두고 합성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나 또는 건물이 있었다. 거기에서 합성 최대 수용전력을 분모에다 두고 분자에다가 부하 각각의 최대 수용전력이 합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이겁니다. 한꺼번에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여러 동이 한꺼번에 다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물이 있다 가정해도 어떤 층은 야간에 많이 돌리고 맞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시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최대 수용전력 합계를 두고 그러면 이건 분자가 큰 거예요. 각각 합성한 건 작아져요. 이걸 빌을 부동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률은 그래서 얘는 1보다 유일하게 커요. 얘는 1보다 커요. 1보다 큽니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변학기 설비 이용률이 높다. 하나의 장가 가지고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 기구를 샀는데 오전에 누가 사용하고 오후에는 누가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률은 1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률. 그리고 부하율. 부하율이라는 것은 부하율은 자 분모에다가 최대 수용전력을 둔 거예요. 그리고 분자에다가 평균 수용전력의 비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부하. 부하가 얼마 걸리냐 이거죠. 최대 만큼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 또는 어떤 건물에서 최대 전력만큼 계속 사용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최대로 걸리는 시점이 있고 평균이 좋겠어서 평균 수용전력을 우리가 둔 거 이것이 부하율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최대 수용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 수용전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 최대 전력은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명심하실 거 계산 문제를 풀 때 율이 주어지면 명심하세요.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이 주어지면 부동률만 주의하면 돼요. 부동률만 1보다 크고 수용률이나 부하율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률은 곱하면 안 돼요. 1보다 크기 때문에 나누어 주시고 수용률이나 부하율은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수용전력은 이건 최대 수용전력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래서 평균 수용전력 개념은 평균 수용전력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수용전력에다가 최대 수용전력에다 부하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부하율을 곱하면 평균 수용전력 개념이 나옵니다. 평균 수용전력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요. 그래서 개념상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 수용전력을 구하고 나서 수변전 설비 용량 결정 들어가는 거예요. 수변전 설비 변화기 용량 결정 들어가는 거예요. 간략히 이 흐름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607페이지 7번에 변전 설비 주요 기기가 나와요. 뭐 당연히 변화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 있죠. 뭐 차단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고압용 차단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고압용하고 저압용 차단기가 있는데 우리가 저압용 차단기를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저압용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하고 배선용 차단기가 저압용 차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 누전 차단기하고 배선용 차단기가 저압 차단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이제 달로기가 나옵니다. 달로기. 달로기는 이제 전기기기의 점검이나 수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로를 이제 분리시켜 가지고 이제 전을 차단시켜야 되죠. 이것이 달로기. 해로 접속을 변경하면서 차단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달로기는 그래서 이는 부하 전류 가부하 걸려서 개폐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려야 돼요. 부하죠. 그래서 이거는 무부하로 개폐를 하는 거예요. 가부하 걸려서 개폐되나니 무부하로 개폐되는 것이 달로기적인 측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통합접지공사를 합니다. 따로따로 접지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별도로 낙래하고 뭐 전기하고 뭐 전기하고 따로따로 접지공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합접지공사를 하다 보니까 낙래에서 이제 전기설비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호하는 장치가 쓰지 보호장치라 해요. 그래서 이제 쓰지 보호장치라고 명칭을 합니다. 쓰지 보호장치를 최근에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심이 제어적인 측면이 나오죠. 감심이 제어적인 측면에서는 뭐 운전하고 운전 개념하고 저걸 보십시오. 정지하고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운전 표시가 바로 적색 램프예요. 정기 쪽은 운전하고 있는 게 적색 램프예요. 그리고 정지가 녹색 램프 개념이 됩니다. 할래케아 듣고 그리고 예비전원은 뭐 이 개념만 기억하고 이제 이것이 애매해서 출제를 안 하는 게 각 분야별로 예비전원 규정이 다 틀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소송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축전지 개념이 있고요. 뭐 여기서 ESC도 있죠. 그리고 뭐 비상발전기 이런 것이 예비전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UPS는 교류의 무증정 전원장치가 UPS죠. UPS가 교류의 무증정 전원장치를 우리가 UPS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비전원과 관련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뭐 고정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붕괴로 이제 고는 앞쪽에서 이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는 사실 4개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 614페이지 이 접지공사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ips습니다.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 부분을 집중해라요. 감사합니다.